앞서 한 강의에서 회전행렬이란 개념과 또 수학적인 정의, 여러가지 수학적인 성질을 도입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회전행렬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질 또 하나를 소개하고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회전행렬 혹은 회전연산이라고 해도 좋을텐데요. 회전연산은 어떤 데터의 크기를 보존한다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회전한 좌표계에서의 새로운 벡터의 좌표를 a'이라고 표시하고 원래 좌표계에서의 벡터 성분을 a라고 표시하면 두 좌표계에서의 벡터 성분 사이에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었는데요. 그러면 새로 얻은 이 좌표계에서의 성분들을 이용해서 그 벡터의 크기를 잴 수가 있겠죠? 어떻게 잴느냐? a'α, a'α 해서 모든 α에 대해서 이 제곱한 값을 더하면은 바로 그 크기에 해당하는, 크기의 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쭉 이 정의에 따라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회전행렬의 원소들 두 개를 곱하고, 그 다음에 원래 좌표계에서의 벡터 성분들 두 개를 곱한 좀 복잡한 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r, α, γ라는 것은 r의 전체행렬인 rt의 γα 원소라는 뜻이 되죠? 그냥 이 전체행렬의 정의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곱이 어떤 꼴이냐? r 전체행렬의 γα 원소 곱하기 r이라는 행렬의 α 베타 원소 이렇게 되죠? 그런데 α에 대한 합이, α에 대한 합을 지금 하게끔 되어있죠? 왜냐하면 α가 여기 두 번 등장하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행렬 곱의 원칙에 따라서 r 전체행렬 곱하기 r이라는 어떤 행렬의 γ 베타 번째 원소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럼 이 행렬의 γ 베타 원소 곱하기 a 베타 원소 a 감마 원소 이런 곱을 한다라는 뜻으로 조금 의미가 단순화되죠? 그런데 r 전체행렬은 지난 강의에서 봤지만은 곧 l이라는 행렬입니다. 그리고 l이라는 행렬은 r의 역행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의미상. 또 수학적으로도 증명을 했고 다시 말하면 r의 전체행렬과 r을 곱한 결과물은 단위행렬이라는 거예요. 단위행렬이라는 것은 그 원소가 크로니커 델타로 주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r, t, r 자리에 단위행렬을 넣고 따라서 그 원소에 해당하는 표현을 크로니커 델타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베타와 감마에 대해서 합을 해보면은 결국 베타와 감마가 같을 때만 유한한 값을 가지니까 결국은 a베타, a베타, 결국 원래 좌표계에서의 벡터 성분들 제곱의 합이란 의미로 귀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원래 좌표계에서의 x제곱, ay제곱, az제곱의 합은 바뀐 좌표계에서의 ax'제곱 더하기, ay'제곱 더하기, az'제곱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아무리 우리가 직교 좌표계를 회전한다고 해도 벡터의 방향은 바뀔 망정, 그 벡터의 크기는 결코 변할 수 없다. 벡터의 크기를 영어로는 magnitude라고도 하지만은 또 수학자들은 그 어떤 벡터의 크기를 놈이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회전연산은 놈이란 것을 보존하는 어떤 연산이다. 이렇게 알아두면은 좋겠어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물리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뉴턴역학에서는 어떤 입차의 위치 벡터로부터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기술을 시작한다 하는 사실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위치 벡터라는 것은 x좌표, y좌표, z좌표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런 좌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좌표계를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은 2x, 2y, 2z로 표현되는 어떤 직교좌표계가 이미 있고 그 직교좌표계에 준거해서 좌표값을 계산해 봤을 때 그것이 x, y, z라는 값으로 나오더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x, 2x, 2y, 2z라는 단위 벡터들은 한 번 설정하면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게끔 우리가 처음부터 약속을 정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 벡터의 시간 변화율, 다시 말하면 시간 미분을 구할 때도 결국은 이 x, y, z라는 성분에 대해서만 시간 미분을 취하면 되지 이 단위 벡터들에 대한 시간 미분은 취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돼요. 왜냐하면은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양을 시간 미분 해봐야 그냥 0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dr, dt, 즉 속도 벡터는 원래의 x, y, z 성분 자리에 dx, dt, dy, dt, dz, dt라는 새로운 성분을 치환한 것으로 얻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하나의 표현으로 묶으면은 vα, eα 그리고 물론 α에 대한 합이 자동적으로 있는 거죠. 아인슈타인 교역에 따라서 vα는 결국 각각의 성분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어떤 함수가 돼요. 그런데 물론 한 번 미분할 수 있으면 당연히 두 번 미분할 수 있겠죠. 두 번 미분하면은 역시 기저 벡터, 이 단위 벡터는 시간에 대해서 미분이 안 되기 때문에 미분해봐야 0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남고 이 앞에 있는 성분 함수만 미분이 되죠. 그래서 x에 대한 두 번 미분, y에 대한 두 번 미분, z에 대한 두 번 미분에 해당하는 함수가 어떤 계수 역할을 하는 그런 벡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름 아닌 가속도 벡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물선 운동의 경우에 포물선 운동은 x 방향의 좌표가 초기 속도 vx에 비례해서 시간에 따라 이렇게 증가하고 y 방향의 위치는 초기 속도 vy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성분과 중력 가속도 때문에 다시 감소하는 성분이 겹쳐져 있다. 그런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자, x 성분도 시간에 함수고 y 성분도 시간에 함수기 때문에 이것들을 갖고 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저 벡터들, 단위 벡터들, 2x, 2y는 변하지 않는 어떤 축을 가리키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미분을 안 해도 되죠. 속도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성분들에 대한 미분만 하면 돼요. vxt라는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vx가 나오죠. vyt 빼기 2분의 1gt제곱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vy 빼기 gt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결국 뭐가 되느냐.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 벡터 성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벡터가 나올 텐데 vx는 이미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 되고 vy 빼기 gt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g가 되니까 가속도 벡터는 마이너스 2y 방향을 향하는 상수 벡터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원운동에 대해서도 간단한 미분을 통해서 위치 벡터로부터 속도 벡터, 속도 벡터로부터 가속도 벡터들을 다 유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원운동 중에서도 특히 등속 원운동인 경우는 계산이 굉장히 간단한데요. 등속 원운동이란 건 뭐냐면 물체가 x축과 이루는 각도, θ가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 비례 상수는 각속도 오메가라고 표시를 하고 그러면 위치 벡터의 x성분은 반지름 r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가 될 것이고 위치 벡터의 y성분은 r 곱하기 사인 오메가 t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간단한 미분을 통해서 속도 벡터가 무엇인지를 유도할 수가 있죠.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나오고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나오고 하니까요. 그래서 속도 벡터의 성분은 x성분은 이렇게 y성분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정말로 간단한 미분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할 수 있죠. 금방. 그러면 재미있게도 원래 r 벡터와 정확히 모양이 같아지는데 다만 앞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는 숫자가 곱해져요. 미분을 할 때마다 오메가가 한 번씩 튀어나오니까 미분을 두 번 하면 오메가 제곱이 튀어나온다는 것을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다가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하면은 m 곱하기 a니까 이게 곧 힘입니다. 무슨 힘이냐. 어떤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할 수 있게끔 등속 원운동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물체에 가해줘야 되는 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힘은 정확히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곱하기 위치 벡터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f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심력이에요. 원운동의 중심방향을 향해서 가해줘야 되는 힘이란 뜻인데 그 힘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정확히 r과 r 벡터, 위치 벡터와 같은데 다만 앞에 마이너스 우버가 있으니까 위치 벡터와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힘을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운동의 중심방향을 향해서 힘을 가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힘의 크기는 얼만큼 줘야 되느냐. m 오메가 제곱 곱하기 r 벡터의 크기만큼 주면 되죠. 그런데 원운동이니까 r 벡터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게 r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90력의 크기는 m 오메가 제곱 곱하기 r로 딱 주어집니다. 이걸 다시 쓰면 각속도 곱하기 반지름 하면 실제 운동 속력이 되니까 m v 제곱 나누기 r로 바꿀 수 있어요. 이 표현이 우리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등속 원운동을 배울 때 아마 유도한 그 90력의 크기에 해당하는 표현일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때는 어떤 기학적인 방법을 써서 이 결과를 도출했을 겁니다. 기학적인 방법은 조금 어려워요.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생각도 여러 번 해야 되고 반면에 이렇게 미분을 이용해서 답을 구할 때는 생각이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죠. 그냥 미분만 잘 하면 답이 절절로 나온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ex, ey, ez 같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좌표계만 도입해서 물리현상을 기술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좀 이상한 처음에는 이상해 보이는 그런 좌표계를 도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보통 원통 좌표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위치 벡터가 있다고 하면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죠. 위치 벡터의 크기 곱하기 방향 이렇게 이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밑에 물결무늬는 이 r 벡터를 의미하고 물결무늬가 없는 것은 그 벡터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어떤 벡터를 그 벡터의 크기로 나누면 그 결과물은 뭐냐 방향 벡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 위치 벡터와 같은 방향을 가리키되 크기는 1인 그런 벡터가 남을 수밖에 없죠. 그 벡터를 여기서 이 r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위 벡터 하나를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뻗은 화살표가 위치 벡터예요. 그러면 이 r이라는 단위 벡터는 r과 정확히 나란한데 다만 크기가 1인 어떤 벡터예요. r은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뀌죠. 왜냐하면 입자가 계속 운동을 하니까 r이 바뀌면 이 r도 자동적으로 따라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r이란 건 더 이상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상수 벡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속도 벡터를 구할 때 다시 말하면 r 곱하기 이 r이란 이 표현에 대해서 시간 미분할 때 이 r이라는 함수만 미분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r이라는 함수도 미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항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뜻이죠. r이라는 벡터의 크기에 해당하는 양을 미분한 어떤 함수 그다음에 단위 벡터에 해당하는 어떤 양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함수 이렇게 해서 항이 두 개로 갈라집니다. 자 그럼 이 d, e, d, d, e, r, d, t라는 이 좀 난해해 보이는 미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죠. 그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r이란 거를 좌표 성분으로 쓰면 코사인 데타, 사인 데타란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좌표계를 염두에 두고 쓴 거냐 처음부터 우리가 도입했던 그 e, x, e, y라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좌표계를 근거로 이렇게 성분들을 쓴 거예요. 그러면은 자, e, r에 대한 시간 미분은 결국 이 세타에 대한 시간 미분으로 쉽게 환산을 할 수 있죠.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나오고 대신 세타에 대한 시간 미분에 해당하는 함수가 앞에 튀어나오겠죠. 사인 세타를 시간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로 바뀌고 세타에 대한 시간 미분 함수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래서 결국 이게 어떤 걸로 주어졌느냐 하면 세타에 대한 시간 미분 곱하기 또 다른 단위 베터 이런 걸로 바뀝니다. 여기서 위에 점을 하나 찍었는데 점이라는 것은 특히 고전역학, 뉴턴역학에서 시간 미분 대신 종종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점 찍는 게 d, d, d 붙이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점을 찍어서 시간 미분을 대신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하나의 식에서 한쪽에는 d, d, d를 쓰고 한쪽에는 점을 쓰고 그렇게들도 많이 합니다. 익숙해지면은 전혀 헷갈리거나 어려움을 겪을 일은 없어요. 자, 이 세타라는 이 단위 베터가 일단 크기가 1이라는 건 자명하죠. 사인 세타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제곱은 1이니까 이 세타가 이 알과 직교하다라는 것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 이 세타는 이렇게 가리키는 벡터고 이 알은 이렇게 가리키는 벡터고 그 두 벡터 사이의 사이각은 항상 90도예요. 그리고 알이라는 위치 벡터가 바뀌면서 이 알이라는 방향 벡터에도 바뀌고 이 세타라는 방향 벡터도 계속 그 방향이 바뀝니다. 이 세타 역시 시간에 따라 변화는 시간에 의존하는 어떤 벡터 함수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ex, ey, ez라는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좌표계 대신 여기서는 이 알과 이 세타라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직교 좌표계를 도입해서 어떤 운동을 기술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왜 일부러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느냐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 나중에 회전 운동을 공부할 때는 이런 좌표계에서 운동 방향식을 적고 푸는 게 오히려 계산이 더 편리하고 이해가 더 잘되고 하는 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미리 이런 좌표계도 있다라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도입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알과 이 세타라는 두 개의 단위 벡터는 항상 수직이다라는 사실을 조금 재미있는 방식으로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알과 이 알을 내적한 어떤 값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함수 곱하기 함수에 대한 시간 미분이기 때문에 미분의 규칙을 적용하면은 함수 중에 하나만 미분한 것과 미분 안한 것의 곱을 곱하기 2 해준 것과 같죠? 그런데 이 알이라는 단위 벡터를 시간 미분하면 세타닷 곱하기 2세타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타라는 단위 벡터와 이 알이라는 단위 벡터사의 미분, 아, 미분이 아니라 내적 이란 표현으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미분을 하려고 했던 이 이 이 알닷 이라는 함수 자체가 1이라는 값을 항상 유지하기 때문에 결국 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꼴이 되고 그 결과는 0입니다. 그런데 이 우측에 있는 표현이 항상 0이 되려면은 일단 데타닷이라는 것은 세타에 대한 시간 미분이고 입자가 계속 운동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데타닷은 0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이 0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은 결국 이 두 벡터의 내적 값이 항상 0이 되어야만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뭘 말합니까? 이 두 벡터는 항상 직교하는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괴상한 좌표계에서 속도 벡터에 대한 표현을 얻었어요. 그럼 가속도 벡터도 구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미분에 대한 양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R에 대한 한 번 미분한 함수를 또 한 번 미분할 수 있죠. 그러면은 R 땃땃 R에 대한 두 번 미분을 한 함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R 한 번 미분, 2R 한 번 미분 등등등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오고 마지막에는 2세타라는 단위 벡터를 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함수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마이너스 세타닷 2R이다. 다시 말하면은 2세타라는 단위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2R 방향의 단위 벡터가 2R 방향의 벡터가 나오는데 크기는 세타닷과 같다. 그리고 방향은 2R과 서로 반대 방향이다. 그런 결론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2세타에 해당한 이 표현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항들을 쭉 모으고 정리하고 하다보면은 가속도 벡터의 2R 방향 성분과 2세타 방향 성분이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처음 보는 학생들한테는 이 표현들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해 보일텐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유도 과정을 여러 번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A세타 방향의 가속도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이 세타에 대한 표현을 잘 보면은 이런 식으로 R로 한 번 나눠주고 다시 곱해주는 조작을 할 수 있고 이 괄호 안에 있는 표현은 R제곱 곱하기 테타다시라는 어떤 양에 대한 총미분 그걸로 다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수학적 조작 같은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것이 나중에 케플러의 운동법칙이라고 있죠. 케플러의 운동법칙 중에서 두 번째 법칙 그런 것들을 증명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수학을 배워놓고 나중에 그 수학을 적용해서 물리를 좀 간단한 방식으로 배우자는 취지에서 이런 수학을 먼저 도입을 한 겁니다. 3차원에서도 비슷하게 마구 시간에 따라 변하는 좌표계를 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극좌표계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spherical coordinate 근데 여기서는 그 온갖 미분 연산들이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도입을 하지 않고 강의를 즉 진행해 나가다가 나중에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다시 돌아와서 도입을 하는 것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